정국씨 지금 10대가 됐어요. 정국씨 지금 10대가 됐어요. 아니 왜 이거 지는거지? 시골이 되게 쉽게 무너지네. 자 볼기장 맡깁니다. 자 이거 뭡니까?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서로 서로 엉덩이를 때릴거에요. 먼저 정국이가 제이홉 엉덩이를 때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멤버 중 누가 더 많이 웃나?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. 잠시만 이거 제가 동생한테 방댕이를 맞아야되나요? 맞아야됩니다. 방댕이를 동생한테 맞아야되나요? 여기 관객석중에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맞아야되는거 아니에요? 원래는 그런데 기절식같으니까 이기는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의 관건은 누가 더 웃기게 때리냐에요. 얼마나 더 찰지게 때리냐 그런거겠죠? 어떤식으로 승패사고가 되는거죠? 저희가 많이 웃는 사람이 지게 되는거죠. 이기게 되는거죠. 웃기게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거죠. 찰지게 때릴수로 이기는거죠. 모인들이 심사를 좀 해주세요. 판단은 국민 프로듀서님께서 타실거니깐요. 제가 먼저 때릴까요? 먼저 때리세요. 아 그쪽으로 해야하나요? 호비형 호비형 맞을때 웃기면 안돼요. 아니아니아니에요. 얼굴 좀 봐주세요. 이렇게 봐야지. 형도 엉덩이 바르고. 웃는 사람이 자신이서 손을 들으시라 진짜. 알겠죠? 자 가겠습니다. 속옷이 예쁘네요. 4명? 4명 웃었어요. 4명? 4명 웃었어요. 4명? 야 소리가 야 이 소리가 소리로 빡! 오 잠깐만. 아 눈물 나오는데. 자 자. 재형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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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씨. 빨리 때리세요. 과연 매도 먼저 만드는게 나았을지. 나 이렇게 크게 생각할지 몰랐어요. 야 대박이다. 자 자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? 네 준비됐습니다. 야 이거는. 자 가겠습니다. 어떻게 해주실까요? 야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나나요? 너무 아픈데요? 재형 할 수 있어요. 매도 먼저 만드는게 나았다. 아 왜 이렇게 웃긴게. 간다. 네. 아 내 소리도 아픈데. 아 내 소리도 아픈데. 아 내 소리도 아픈데. 내 소리도 아픈데. 내 소리도 아픈데. 솔직히 4명 웃었는데. 아니 못 때려서 웃겼어요. 재량껏. 아픈 재형씨가 이긴거로 합시다. 아. 아니 못 때려서 웃겨. 못 때렸어. 자 마지막 지민씨.